게임이 인성질을 한행조차 오 감잔데 튀기는게 나을라나? 잠깐 고민 감자면 튀기는게 더 나은데 요즘 생각해봤을때 후반 생각하면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후반이니까 생각하면 이게 맞아 이걸로 하자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아 어 제발 아 어떡해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하하하하 아니 아니 어떡해 내가 얼마나 신서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한데 이걸 엿먹인다고? 흫 와 이거를 어 약초는 일단 꽃나올수도 있으니까 일단 뜨고있을까 뜨고있읍시다 오오 좋았어 야! 싸울래? 방금 나 방금 어 잠깐만 야 야 야 좀 좀 좀 어 그 좀 어? 게임이 말이야 어? 이 말이야 어? 야 야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되지? 이 뭐 마지막 남은 친구한테 적어야 되는데 뭐야 아 빙어 빙어 남아있던데 까맨? 까맨이 왜 거기서 나와 오오오옷 한.. 먹을 거 있냐? 너 먹을 거 있어? 없잖아 배경을 종교의 위대함 종교의 위대함 사랑해요